인생의 석양길, 그 빛과 그림자를 담다 이번에 교보문고에 새로 선보인 에세이집 제목입니다. 70세를 맞아 자전 에세이집, 벼락맞은 대추나무처럼을 출간한 지 10년이 흘러 엊그제 80세에 턱걸이했습니다. 변변찮은 내용이지만 인터넷 교보문고에 접속하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산책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역사학자이며 실학자인 순함안정복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노론벽파로 정조와 대립하다가 순조 때 정순왕우를 등에 업고 노론벽파 정권을 수립한 영의정 심한지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심한지는 1730년 의정부 영의정에 추중된 아버지 심진과 어머니 거창신 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762년 소과 진사시험에 합격하고 1771년 정시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벼슬을 거쳐 1777년 정조 즉위 후 홍문관 부수찬으로 전임되었습니다. 관료생활 초기 성리학적 대의명분에 입각한 언관으로 격렬한 언론을 펼쳐 여러 차례의 유배와 귀양살이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초년의 심한지는 정순왕후의 친정오라비인 김귀주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므로 청조의 최측근인 홍국영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후 홍국영이 김종수 등 노론강경파와 소론, 서명선 등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몰락하자 요직에 올라 김종수, 유원호 등과 함께 활동하였으며 1779년에는 홍문관 부수찬으로 경영검토관을 겸하였습니다. 1784년 세자시강원 문학을 거쳐 3년 후 충청도 암행어사를 거쳐 1795년 병족한서로 승진되었습니다. 심한지는 벽파의 선봉장을 자처하며 남인계열의 체제군과 이가완, 소론계열의 서명선 등에 대한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그 후 의정부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1800년 정조가 사망한 직후 정순왕후의 신임을 바탕으로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이어 수렴청정안은 정순왕후를 등에 업고 1802년 신유사옥을 주관하며 천주교를 탄압하고 남인계열과 시파를 정치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김관주, 정일환 등 노론강경파를 등용하여 같은 노론이면서도 시파에 속했던 김조순 등에 대한 공격을 유도하고 지휘하였습니다. 심한지는 노론벽파의 거두로 정조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다가 1802년에 72세를 일기로 사망했으며 정순왕후 사후 노론시파였던 김조순이 집권하면서 정조의 치적을 붕괴시킨 역적으로 단죄되었습니다. 한편 심한지는 진솔하고 원칙적이었으며 청렴하였다는 평이 있고 남인 다산정약용을 미워하면서도 정약용의 형제들 중 유독 정약용을 특별 대우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조 때의 노론벽파 심한지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순조 때의 안동 김씨 세도정치가 김조순에 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